다음, 부간의 한계 한계란 말은 위법이란 말이죠 위법 자, 그러면 떠올려 봅니다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건 소송구조에서 어디예요? 맞습니다, 본안 판단이죠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안 판단에 들어와서 위법성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부간의 한계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부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부간은 위법해집니다 그러면 판결, 판결 파트로 넘어가면 일부 판결, 일부 취소 판결이 바로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송구조에 맞게 소송요건에서는 독과쟁성 본안 심리에서는 부간의 한계 판결 단계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로서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송구조의 흐름에 맞게 각 쟁점의 위치를 잡는 것 이게 바로 논리 맥락이 됩니다 부간의 한계는 보통 성립상 한계와 내용상 한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거의 단순한 계입니다 여기서는 부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간, 부가가 가능하지만 기소개기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령요건 충족적 부간만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앞에서 부간이 붙어있는 주된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부간의 한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차는 서로 연결성을 가져야 살아있는 물 흐르는 답안이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기소개인지 재량행위를 앞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부간의 한계 중 부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실익이 있는 거죠 부간의 내용상 한계, 이건 단순한 계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비,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